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도 사실 좀 이게 어렵네요 선생님도 건축을 전공하다보니까 어 기계의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몇 회분 딱 6회 또는 8회분만 딱 풀어봅시다 자 3번 탈린거 보겠습니다 자 디젤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장치 디젤 기관에서만 자 분사 펌프 자 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기관 방열기에 연결된 보조 탱크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보조 탱크 기관 방열기에 연결된 보조 탱크 역할로는 자 냉각수의 체제평층을 흡수한다 장기간 냉각수 보충이 필요 없다 오버플로가 되어도 전기만 방출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 기관 방역 연결된 보조 탱크의 역할 중에서 냉각수의 온도를 저절한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나머지 세가지만 알아 주시고요 자 5번 자 사행정 기관에서 트렉크 축 기어와 캠큐 캠츠 기어와의 지름비 및 해전비는 외웁시다 1 2 2 1 1 2 1 대 2 또는 2 대 1 이런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사행정 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오일 펌프의 종류는 로터리 기어 베인 자 사행정 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오일 펌프의 종류는 로턴식 기어식 베인식 알아 놓으시고요 자 기관에서 흡입 효율을 높이는 장치는 과급기 흡입 효율을 높이는 장치는 가급기 자 엔진에서 진동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그냥 선생님도 이거 다 못 외우겠어요 자 진동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냥 제일 긴거 나머지 다 분분분 이렇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그 다람을 알고 지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불로 맞았는데 이거는 별표 쳐놨습니다 자 12볼트 배터리를 저항 3 4 5 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전류는 얼마냐 여러분 전류는 저항분의 전하 그래서 12분의 12 1 암페어라는 거 자 13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기의 전기회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퓨저블 링크 자 건설기의 전기회료를 보호하기 위한 거 퓨저블 링크 자 12 볼트의 배터리의 셀 연결방법은 6개를 자 6개를 직렬로 연결한다 이게 뭐냐면 납산 축전지의 한 셀당 전압은 약 2에서 2.2 볼트입니다 2에서 2.2 볼트 그래서 12 볼트는 6개의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자 나머지 좀 쉽습니다 자 배터리 전액을 만들 때 용기는 무엇을 사용하는가 배터리 전액을 만들 때 용기는 질그릇 자 다이오드의 냉각장치로 만든 것은 히트싱크 자 이렇게 하면 되시겠구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21번 트랙장치의 구성품 중 트랙슈와 슈를 연결하는 부품은 트랙링크와 핀 트랙링크와 핀 트랙슈니까 트랙 트랙슈니까 트랙 아시겠죠 자 로킹볼이 불량하면 기어가 빠지기 쉽다 이런식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굴삭기의 주행 주행 레버를 한쪽으로 당겨서 해전하는 방식 핀 버턴 선생님은 한쪽으로 당겨서 해전하는 방식 피버턴 자 굴삭기의 센터 포인트 선의 이름의 기능이 아닌 것은 스윙 모트를 해전시킨다 나머지는 맞겠죠 자 스윙 모트 해전은 센터 조인트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구요 자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것만 외울게요 릴레이 밸브의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가 고장이 나면 진공에 의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도 유업에 의한 브레이크는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타이어식 굴삭기의 전기검사 이거 외웁시다 1년 타이어식 굴삭기의 전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 타이어에서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겹으로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 골격 타이어 골격 카커스 뷰 카커스 뷰 15미터 이하의 건설기관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조명은 변호등 자 35번입니다 자 35번 문제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여기서 중요한 거에요 먼저 진입한 건설기관이 좌회전할 때 버스가 와도 건설기관이 우선 중요합니다 뭐든지 교차로에는 우선 진입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자 1종 대형면을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콘크리트 피니셔 1등 대형면을 할 수 있는 건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그 다음에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 총공기 그리고 3톤 미만의 지게차까지 가능합니다 자 30번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자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강역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제어벨을 설명으로 털린 것은 자 제어벨을 설명으로 털린 것은 자 일회의 속도는 일회의 속도는 유랑 제어벨을 조절하고 속도 제어벨은 시간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40번 어큐뮬레이터의 사용목적이 아닌 것은 자 추각기 인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추각기는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기입니다 압력의 유지 충격 압력의 흡수 유체 맥동의 흡수 압력 보상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유압 헤로 내의 압력 상승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충격 압력 흡수하고 유체 맥동 감소 압력 보상 자 42번 자 42번 보시면은 자 유압 유압 실린드의 피서톤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많이 쓰이는 링은 O링 자 압력기는 그냥 하살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자 제한된 회전 각도 이내에서 유체가 행전 요동 운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요동 모터의 피스톤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기어형 자 요동 모터에는 배인형과 피스톤형이 있으며 피스톤형에는 링크형 그 다음에 렉크와 피니언형 체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45번 자 유압 헤로의 압력을 점검하는 위치는 유압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 아시겠죠? 자 47번 자 블랙 더식 추가기의 고무주머니에 들어가는 물질은 질소 자 도시가스사람들은 만약에 파손을 했다 해야할 일은 무엇인 것은 자 여러분들 차량을 통제하고 불을 빼지 않고 통제하고 연락하고 소방서에 연락한다 자 라이마크 따라가 파손에 연결된 가스밸브를 잠근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일단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아닌 것은 아마 4번이라고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재해의 간접 원인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재해의 간접 원인은 신체적 교육적 기술적 자본적 원인은 재해의 원인이 안 되는 거 한번 알아주시고요 자 밑에 선생님 또 탈렸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재해율 중 연천인률 연간 재해자수 연평균 근로조수 이거 나왔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작업 중에 보호포가 발견됐을 때 보호포로부터 몇 미터 밑에 배관이 있을까? 60cm 자 배관이 저압일 경우에는 배관이 정상부터 60cm 이상이고요 배관이 중압 이상의 경우에는 3cm 아시겠죠? 따라서 보호포로부터 몇 미터에 보통 배관이냐? 60cm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세부 작업 행동 지침은 안전수치 쉽죠? 자 선생님이 틀렸네요 자 전선을 철탑의 완급에 고정시키고 정기적으로 전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애자 자 애자가 뭐냐면 전압이 높을수록 사용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애자일수록 가공 전선로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제 2회 모의고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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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т